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십시오. 다음을 듣고 가장 알맞은 그림 또는 그래프를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번 내일 결혼식 축의금은 어떻게 하지요? 각자 내나요? 아니요. 우리 부서 사람들이 모아서 같이 하기로 했어요. 잘됐네요. 그럼 얼마씩 준비하면 될까요? 2번 아파트 관리소에 가서 관리비 정산 다 했어요? 네. 오늘까지 사용한 전기와 수도요금을 포함해 관리비 다 냈어요. 그럼 이삿짐차 출발하기 전에 빠뜨린 물건 없는지 집에 한 번만 더 들어가 보세요. 3번 겨울 용품을 여름에 구입한 역시즌 상품 구매에 대해 여성 1,000명에게 물었는데 32.7%가 구매했다고 답했다. 구매비용은 여성 53.9%가 10만원에서 30만원이라고 답했고 10만원 미만이 31.2%, 30만원에서 50만원이 10.4%, 50만원 이상이 4.5%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구매한 역시즌 상품은 패션 의류가 48.6%로 가장 많았고 패션 잡화가 27.3%, 가전제품이 15.8%, 침구류가 8.3%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4번 이 바지가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길이가 너무 길어서 못 입을 것 같아요. 길이는 줄이시면 돼요. 세탁소에 맡기거나 요 옆에 수선집에 부탁해도 돼요. 5번 이건 내일 오후까지 도착해야 하는 서류인데, 빠른 우편으로 보내면 가능할까요? 서울 시내라면 내일 오후까지 들어갑니다. 지방은 하루 더 걸릴 거예요. 6번 의정부에 한 번에 가는 지하철은 없고, 두 번 갈아타셔야 해요. 지하철보다는 버스가 나을 것 같은데요? 7번 추석 연휴 동안 템플스테이를 신청하셨다면서요? 네, 3박 4일 동안 조용한 절에서 스님처럼 생활해 보는 거예요. 답답한 도시를 떠나 조용한 산사에서 지낼 생각에 벌써 마음이 설레요. 8번 다음 주 촬영에 꼭 필요하다던 카메라 렌즈는 구했어? 응. 마침 내가 원하는 물건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발견해서 판매자를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 다음을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9번 아빠는 아침에 보통 몇 시에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7시야. 왜,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 네. 내일 아침 8시 30분 비행기를 타는 외국 손님을 모시러 호텔에 일찍 가야 하는데 못 일어날까 봐서 걱정이에요. 그렇게 걱정되면 휴대전화로 알람 시간을 맞춰놓고자. 10번 인터넷에서 일주일 동안 30%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정상 가격을 다 받나요? 네. 멤버십 카드가 있는 분에 한해서 30% 할인해 드리는 것입니다. 카드가 없으신가요?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만들어 드리니까 카드를 만든 후에 할인 혜택을 받으시면 돼요. 11번 티켓을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제 자리는 어디예요? 앞에서 네 번째 줄 오른쪽 창가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소식이 궁금해서요. 12번 약이 나왔습니다. 식사하고 30분 후에 한 봉씩 드세요. 네. 다른 주의사항은 없나요? 약을 드신 후에 졸릴 수 있으니까 복용 후 2시간 정도는 운전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아침 먹고 바로 병원에 왔으니까 지금 약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3번 내일 서울대 입구에서 김포공항까지 가야 하는데 지하철로 한 번에 갈 수 있어? 아니, 바로 가는 건 없고 2호선을 타고 가다가 영등포구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거나 당산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야 돼. 어느 쪽이 더 빠를까? 둘 다 열한 정거장이라서 비슷하니까 아무거나 선택해. 14번 학교 홈페이지에서 대학 입학처에 외국인 전용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정보가 있어요. 한국어로만 쓰여 있나요? 제가 아직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염렴 아세요. 영어로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15번 속도를 낮추세요. 여기는 최고속도 80km 구간이에요. 아, 그래요? 고속도로 최고속도는 100km인 줄 알았는데... 네,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경사가 심해서 너무 빨리 달리면 사고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차가 조금 전에 갑자기 속도를 줄였군요. 16번 앗, 이게 뭐예요? 차 유리에 뭐가 붙어있네요? 주차위반 스티커네요. 왜 지하주차장에 주차 안 하고 여기에 하셨어요?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잠깐 세우고 볼일 보고 나오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할 수 없죠. 불법 주차했으니까 벌금 4만 원을 내야겠네요.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7번 요즘 TV에 외국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보세요? 저는 미국 영화를 자주 보는데 자막 읽기가 불편해요. 그럼 성우들 목소리로 더빙한 것을 보시면 되잖아요. 더빙은 영화 원래의 맛을 느낄 수 없는 단점이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영어를 잘해서 직접 듣는 것인데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도 그렇고 18번 어? 이상하다. 왜 라면 봉지들은 포장이 대부분 빨간색일까? 라면 봉지가 대부분 빨간색인 이유는 입맛을 자극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야. 빨간색과 산화 방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빨간색 계열은 파장이 길어 청색 계열에 비해 빛을 덜 흡수해. 라면은 기름에 튀겨서 지방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외부 빛에 의해 잘 산패되거든. 그러니까 빛이 덜 흡수되게 빨간색을 사용하는 거야. 아, 그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구나. 19번 너는 술을 싫어해? 다른 사람들은 다 술집으로 갔는데 혼자만 집으로 돌아가네? 나는 올해 스무 살이지만 만나이로 스무 살이 안 돼서 술집에 못 들어가. 그래? 만나이가 뭐야?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한 살로 계산하고 양력 새해가 되면 또 한 살을 더해서 말하지만 법을 적용할 때는 정확한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나이를 알아야 돼.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만나이가 돼. 다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 나이에서 한 살을 더 빼면 되고 나는 생일이 2002년 9월 15일인데 오늘 2022년 5월 26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만나이가 19살이 되거든. 20번 지적장애인들은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의사소통도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디자인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카소는 어린아이처럼 그리기 위해서 평생 동안 노력했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은 순수한 감정을 평생 유지할 수 있으니까 디자이너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디자이너인 셈이죠. 그래도 일반인들의 생각과 다른 그림이 많아서 패션이나 다른 상품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차이가 사람들에게 신선하고 독특하게 느껴져서 대중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장애인이라는 편견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일하는 기회도 줄 수 있고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여보, 어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이름을 바꿔서 앞으로 다른 이름으로 불러달래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나 성공하고 싶어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면 부모님께 죄송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 친구는 성과 이름을 같이 부르면 이상한 발음이 돼서 어릴 때부터 놀림을 많이 당했거든요. 성이 박시고 이름이 아지인데 같이 연결해서 부르면 바가지가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바가지를 긁는다, 바가지 요금, 바가지 머리 등등으로 불렀대요. 그런 경우에는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나도 어렸을 때 악명높은 범죄자와 성은 다르고 이름만 같았는데도 친구들이 놀려서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당신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친구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나 성공하고 싶어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면 부모님께 죄송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 친구는 성과 이름을 같이 부르면 이상한 발음이 돼서 어릴 때부터 놀림을 많이 당했거든요. 성이 박시고 이름이 아지인데 같이 연결해서 부르면 바가지가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바가지를 긁는다, 바가지 요금, 바가지 머리 등등으로 불렀대요. 그런 경우에는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나도 어렸을 때 악명높은 범죄자와 성은 다르고 이름만 같았는데도 친구들이 놀려서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당신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친구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요즘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몰에서 주로 쓰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페이 외에 은행 자동화 기기 ATM에서도 쓸 수 있는 새로운 페이가 나왔던데요. 네, 하루하루 새로운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앞으로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는 지갑 없는 세상이 올 겁니다. 지갑 속에 있던 신용카드 대신 휴대전화로 결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지갑이나 신용카드를 대신하면 혹시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경우에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문을 통해서 인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지문이 일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잃어버릴 경우에 위치찾기 기능으로 핸드폰을 찾거나 남이 쓰지 못하게 잠그는 기능도 있어서 보안에 대한 염려를 덜어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몰에서 주로 쓰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페이 외에 은행 자동화 기기 ATM에서도 쓸 수 있는 새로운 페이가 나왔던데요? 네, 하루하루 새로운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앞으로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는 지갑 없는 세상이 올 겁니다. 지갑 속에 있던 신용카드 대신 휴대전화로 결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지갑이나 신용카드를 대신하면 혹시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경우에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문을 통해서 인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지문이 일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잃어버릴 경우에 위치찾기 기능으로 핸드폰을 찾거나 남이 쓰지 못하게 잠그는 기능도 있어서 보안에 대한 염려를 덜어줍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일하는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정부가 아이를 낳으라고 말만 하지 말고 아이를 낳아도 지금처럼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그런 믿음은 직장마다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짓고 부모가 육아 책임을 똑같이 지을 때 생깁니다. 이런 제도만 만들면 일하는 여성들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까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낡은 사고 방식을 국민 모두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육아를 도와준다는 표현부터 육아는 당연히 엄마가 맡아야 한다는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잖아요. 육아에 대한 책임은 남녀가 동등합니다. 일하는 엄마가 아이와 같이 있지 않아도 미안해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일하는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정부가 아이를 낳으라고 말만 하지 말고 아이를 낳아도 지금처럼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그런 믿음은 직장마다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짓고 부모가 육아 책임을 똑같이 지을 때 생깁니다. 이런 제도만 만들면 일하는 여성들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까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낡은 사고방식을 국민 모두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육아를 도와준다는 표현부터 육아는 당연히 엄마가 맡아야 한다는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잖아요. 육아에 대한 책임은 남녀가 동등합니다. 일하는 엄마가 아이와 같이 있지 않아도 미안해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25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목이 마른데 시원한 아이스 커피나 탄산음료를 마시면 좋겠다. 시원한 아이스 커피나 탄산음료는 갈증을 날려주는 데 제격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체내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지 않아. 차라리 그냥 물을 마셔. 어, 그래? 왜 그러지? 나는 물보다 그런 것이 더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느낌인데. 카페인의 인효작용으로 인해 몸속 수분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분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은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게 돼. 또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피부에도 수분 손실이 일어나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도 쉽게 생겨. 그러면 이제부터 갈증이 날 때는 물만 마셔야겠네. 다시 들으십시오. 목이 마른데 시원한 아이스 커피나 탄산음료를 마시면 좋겠다. 시원한 아이스 커피나 탄산음료는 갈증을 날려주는데 제격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체내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지 않아. 차라리 그냥 물을 마셔. 카페인의 인효작용으로 인해 몸속 수분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분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은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게 돼. 또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피부에도 수분 손실이 일어나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도 쉽게 생겨. 그러면 이제부터 갈증이 날 때는 물만 마셔야겠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이번엔 이번엔 굉장히 즐거운 직업을 소개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이겠죠? 먼저 워터파크에서 놀이기구인 워터슬라이드를 직접 타보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스릴 있는지 점수를 매기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놀면서 돈을 버는 일이죠. 놀면서 돈도 번다면 진짜 너무 신나겠어요. 또 자면서 돈을 받는 직업도 있다면서요? 네. 바로 수면 전문가입니다. 이분들은 호텔 같은 숙박업소에서 자면서 숙박 환경을 체크해주는 직업입니다. 다양한 숙박업소에 가서 자는 게 이분들의 업무입니다. 게다가 돈도 꽤 벌 수 있다네요. 이 직업은 정말 제 적성에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잠부러기거든요. 그러시군요. 재미있는 직업이 또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신혼여행 테스터라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전 세계 신혼여행지에서 여행을 즐기고 난 후에 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이분들의 업무입니다. 여행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호텔 관광지 환경 치안 치안 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보지 못한 희귀하고 재미있는 직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직업들이 참 많군요. 네. 그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 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고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엔 굉장히 즐거운 직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이 겠죠? 먼저 워터파크에서 놀이기구인 워터슬라이드를 직접 타보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스릴 있는지 점수를 매기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놀면서 돈을 버는 일이죠. 놀면서 돈도 번다면 진짜 너무 신나겠어요. 또 자면서 돈을 받는 직업도 있다면서요? 네. 바로 수면 전문가 입니다. 이분들은 호텔 같은 숙박 업소에서 자면서 숙박 환경을 체크해 주는 직업 입니다. 다양한 숙박 업소에 가서 자는 게 이분들의 업무입니다. 게다가 돈도 꽤 벌 수 있다네요. 이 직업은 정말 제 적성에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잠부러기거든요. 그러시군요. 재밌는 직업이 또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신혼여행 테스터라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전 세계 신혼여행지 에서 여행을 즐기고 난 후에 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이분들의 업무입니다. 여행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호텔 관광지 환경 치안 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보지 못한 희귀하고 재미있는 직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직업들이 참 많군요. 네. 네. 그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 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고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29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김치를 기본 반찬으로 하는 우리의 음식 문화에서 식당이 김치에 따로 돈을 받는 건 너무 야박하지 않나요? 좋은 재료로 만든 국산 김치를 계속 무료로 공급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국내 식당 김치의 90%를 싼 가격에 중국산 김치가 장악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럼 김치값을 따로 받아야만 김치의 맛과 질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김치에 들어가는 젓갈이나 고춧가루 마늘 생강 같은 좋은 재료를 제대로 쓰면 돈을 받아야죠. 제대로 만들어서 공짜로 주면 식당은 망합니다. 우리의 전통 김치를 우리 재료로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도 김치의 유료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김치값을 따로 내고 사 먹을지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 있군요. 다시 들으십시오. 김치를 기본 반찬으로 하는 우리의 음식 문화에서 식당이 김치에 따로 돈을 받는 건 너무 야박하지 않나요? 좋은 재료로 국 김치를 계속 무료로 공급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국내 식당 김치의 90%를 싼 가격에 중국산 김치가 장악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럼 김치 김치 김치값을 따로 받아야만 김치의 맛과 질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김치에 들어가는 젓갈이나 고춧가루, 마늘, 생강 같은 좋은 재료를 제대로 쓰면 돈을 받아야죠. 제대로 만들어서 공짜로 주면 식당은 망합니다. 우리의 전통 김치를 우리 재료로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도 김치의 유료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김치값을 따로 내고 사 먹을지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있군요.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생맹이란 색상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빨강, 노랑, 파랑, 녹색, 주황색, 보라색, 갈색, 검정색이 들어있는 8개의 크레파스가 있다면 생맹인 사람들은 각각의 색을 구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느낍니다. 색상이 어두워지면 더 구별하기 힘들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는 생맹인 사람들도 색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특수한 안경을 개발했습니다. 이 안경은 생맹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빛의 파장을 조절해 색을 구별해주는 필터를 사용해서 색의 구별이 좀 더 쉬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렌즈 보호뿐 아니라 눈이 나쁜 사람을 위해 도수까지 맞춰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생맹이란 색상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빨강, 노랑, 파랑, 녹색, 주황색, 보라색, 갈색, 검정색이 들어있는 8개의 크레파스가 있다면 생맹인 사람들은 각각의 색을 구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느낍니다. 색상이 어두워지면 더 구별하기 힘들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는 생맹인 사람들도 색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특수한 안경을 개발했습니다. 이 안경은 생맹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빛의 파장을 조절해 색을 구별해주는 필터를 사용해서 색의 구별이 좀 더 쉬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렌즈 보호뿐 아니라 눈이 나쁜 사람을 위해 도수까지 맞춰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33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저는 남의 독일 마을과 대구 근대 골목을 추천합니다. 이곳에 가면 뒤따라 오시기만 하던 어른들이 앞서 걸으며 당시 생활상을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 남해 독일 마을은 1960년대 가족과 나라를 위해 광부와 간호사로 일한 독일 교포들이 돌아와 다시 일군 마을입니다. 남해를 배경으로 독일식 주택이 들어서서 이국적인 분위기와 독일의 문화, 음식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구 근대 골목은 한국전쟁 때 큰 피해를 입지 않아서 약전 골목 등 천여 개의 골목이 예전 모습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곳을 보는 동안 부모님들은 옛 추억을 떠올리며 대화가 많아집니다. 어른들이 식상한 휴양지를 싫어하는 이유는 여행을 가서도 대화를 나눌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부모님과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휴양지나 온천처럼 식상한 곳은 싫어하세요.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 다니는 배낭여행을 가자니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부모님을 만족시켜드릴 만한 국내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저는 남해 독일 마을과 대구 근대 골목을 추천합니다. 이곳에 가면 뒤따라 오시기만 하던 어른들이 앞서 걸으며 당시 생활상을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 남해 독일 마을은 1960년대 가족과 나라를 위해 광부와 간호사로 일한 독일 교포들이 돌아와 다시 일군 마을입니다. 남해를 배경으로 독일식 주택이 들어서서 이국적인 분위기와 독일의 문화, 음식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구 근대 골목은 한국전쟁 때 큰 피해를 입지 않아서 약전 골목 등 천여 개의 골목이 예전 모습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이곳을 보는 동안 부모님들은 옛 추억을 떠올리며 대화가 많아집니다. 어른들이 식상한 휴양지를 싫어하는 이유는 여행을 가서도 대화를 나눌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늦여름의 추석이 돼서 추석 날짜를 계절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추석은 전통 명절인데 생활의 편리를 위해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지켜야죠. 추석 명절 때문에 핵과일을 찾는데 날씨가 아직 더워서 익은 과일이 없고 과일값만 치솟아요. 명절 때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물가만 문제가 아니라 추석 이후에 수확이 많이 되는 과일이 추석이 지난 후에는 안 팔려서 과일이 썩고 오히려 추석 때 맞춰서 과일을 판매하기 위해 과일의 성장 촉진제를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이 추석 날짜를 한 달 정도 미루면 다 해결된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일련 농사의 추수를 감사하는 원래 의미에도 맞고 명절 물가도 안정시키고 자연스럽게 익은 과일과 곡식을 먹게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인데 해마다 늦여름의 추석이 돼서 추석 날짜를 계절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추석은 전통 명절인데 생활의 편리를 위해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지켜야죠. 추석 명절 때문에 핵과일을 찾는데 날씨가 아직 더워서 익은 과일이 없고 과일값만 치솟아요. 명절 때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물가만 문제가 아니라 추석 이후에 수확이 많이 되는 과일이 추석이 지난 후에는 안 팔려서 과일이 썩고 오히려 추석 때 맞춰서 과일을 판매하기 위해 과일의 성장 촉진제를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이 추석 날짜를 한 달 정도 미루면 다 해결된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일련농사의 추수를 감사하는 원래 의미에도 맞고 명절 물가도 안정시키고 자연스럽게 익은 과일과 곡식을 먹게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37번 3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노 배드 페어런츠 존 이라는 팻말을 출입문 유리에 붙이셨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그동안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식당이나 카페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시작한 운동입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모는 출입을 금지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팻말을 붙인다고 해서 실제로 못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아이와 같이 방문한 부모님께 자녀관리를 잘해달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서로가 조금만 신경 쓰면 부모는 아이와 함께 영업장에 갈 수 있게 되고 점주는 피해를 주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를 갖게 되죠. 다시 들으십시오. 노 배드 페어런츠 존 이라는 팻말을 출입문 유리에 붙이셨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그동안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식당이나 카페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시작한 운동입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모는 출입을 금지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팻말을 붙인다고 해서 실제로 못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아이와 같이 방문한 부모님께 자녀관리를 잘해달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서로가 조금만 신경 쓰면 부모는 아이와 함께 영업장에 갈 수 있게 되고 점주는 피해를 주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를 갖게 되죠. 39번 4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가난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 물건을 보낸다고 세상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어린이 한 명씩을 살리기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한 명의 어린이를 양육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배움의 기회를 주고 건강을 챙기고 정서적 안정감을 키워준다면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는 변화를 믿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어린이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순간 현실의 어려움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명의 어린이를 돕지만 그 어린이를 통해 세상이 조금씩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을 받은 어린이로부터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니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가난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 물건을 보낸다고 세상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어린이 한 명씩을 살리기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한 명의 어린이를 양육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배움의 기회를 주고 건강을 챙기고 정서적 안정감을 키워준다면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는 변화를 믿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어린이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순간 현실의 어려움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명의 어린이를 돕지만 그 어린이를 통해 세상이 조금씩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을 받은 어린이로부터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니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웃으면 주름이 생길까 봐 웃을 때 눈꼬리를 잡고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덜 웃으면 주름살도 덜 생기나요? 이론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웃음을 비롯한 얼굴 표정은 피부 콜라겐을 파괴시키는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외선을 피하고 자외선 차단제 및 수분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스트레스도 노화의 원인이고요. 활짝 웃는 습관을 통해 행복감을 높여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수분 보충과 자외선 차단에 더욱 신경을 쓰면 웃음으로 인한 주름에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엄마 얼굴에 주름이 없다면 나도 안 생길 거라고 기대할 수 있나요? 주름살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적 요인입니다. 주름살이 잘 안 생기는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해도 흡연을 즐긴다거나 햇볕을 많이 받는 야외활동을 자주 한다면 주름이 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웃으면 주름이 생길까 봐 웃을 때 눈꼬리를 잡고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덜 웃으면 주름살도 덜 생기나요? 이론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웃음을 비롯한 얼굴 표정은 피부 콜라겐을 파괴시키는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외선을 피하고 자외선 차단제 및 수분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스트레스도 노화의 원인이고요. 활짝 웃는 습관을 통해 행복감을 높여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수분 보충과 자외선 차단에 더욱 신경을 쓰면 웃음으로 인한 주름에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엄마 얼굴에 주름이 없다면 나도 안 생길 거라고 기대할 수 있나요? 주름살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적 요인입니다. 주름살이 잘 안 생기는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해도 흡연을 즐긴다거나 햇볕을 많이 받는 야외활동을 자주 한다면 주름이 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43번 4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과거에는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울음을 나약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슬퍼도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울음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감정표현 수단입니다. 눈물 속에 있는 염분, 무기질, 단백질의 영양분과 함께 스트레스 호르몬이 배출되기 때문에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은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기도 합니다. 눈물이 의사소통의 윤활류 역할을 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물리적, 정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울음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과거에는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울음을 나약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슬퍼도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울음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감정표현 수단입니다. 눈물 속에 있는 염분, 무기질, 단백질의 영양분과 함께 스트레스 호르몬이 배출되기 때문에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은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기도 합니다. 눈물이 의사소통의 윤활류 역할을 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물리적, 정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울음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요즘은 옷이나 신발의 품질이 좋아져 과거처럼 쉽게 해져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철진한 물건들은 그냥 집에 처박혀 있거나 버려지곤 합니다. 아이들의 장난감이나 교복, 생활용품도 중고로 구입하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지만 직접 중고 제품을 구매해 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새 것을 써야 한다는 신상품 강박증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막상 중고를 구입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중고 물건을 약간 손질해서 파는 매장에 가보면 새 것이나 다름없어 보이는 것을 새 제품의 20%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고가의 해외 명품은 중고 거래도 활성화돼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유명 가방은 찾는 사람이 많아서 중고도 신상품 가격 못지않게 팔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품질과 디자인 수준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제품에 붙어있는 이름값이 고객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은 옷이나 신발의 품질이 좋아져 과거처럼 쉽게 해져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철진한 물건들은 그냥 집에 처박혀 있거나 버려지곤 합니다. 아이들의 장난감이나 교복, 생활용품도 중고로 구입하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지만 직접 중고 제품을 구매해 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새것을 써야 한다는 신상품 강박증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막상 중고를 구입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중고 물건을 약간 손질해서 파는 매장에 가보면 새것이나 다름없어 보이는 것을 새 제품의 20%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고가의 해외 명품은 중고 거래도 활성화돼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유명 가방은 찾는 사람이 많아서 중고도 신상품 가격 못지않게 팔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품질과 디자인 수준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제품에 붙어있는 이름값이 고객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9월 9일은 장기 기증의 날입니다. 장기 기증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일이지만 시신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장기 기증을 꺼립니다. 2016년 기준으로 사후 장기 기증을 약속한 등록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지만 아직 기증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장기 기증만 받으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환자들이 매년 600명 넘게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은 수천 명의 뇌사자가 장기를 기증하여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에 비해 기증자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기 기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 배정 절차와 우선순위 그리고 재반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기 기증의 홍보 예산을 늘려서 장기 기증 홍보를 범국민 차원에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생명 나눔을 통한 사랑의 정신을 학생들의 교육에 적극 반영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생명의 고귀함을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청이 장기 기증 단체들과 협조하여 생명 나눔 운동을 전개하는 것 장기 기증자를 위한 생명 나눔 공원과 장기 기증 홍보관을 설립해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9월 9일은 장기 기증의 날입니다. 장기 기증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일이지만 시신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장기 기증을 꺼립니다. 2016년 기준으로 사후 장기 기증을 약속한 등록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지만 아직 기증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장기 기증만 받으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환자들이 매년 600명 넘게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은 수천 명의 뇌사자가 장기를 기증하여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에 비해 기증자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기 기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 배정 절차와 우선순위 그리고 재반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기 기증의 홍보 예산을 늘려서 장기 기증 홍보를 범국민 차원에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생명 나눔을 통한 사랑의 정신을 학생들의 교육에 적극 반영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생명의 고귀함을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청이 장기 기증 단체들과 협조하여 생명 나눔 운동을 전개하는 것 장기 기증자를 위한 생명 나눔 공원과 장기 기증 홍보관을 설립해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49번 50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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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